인케테크 연구소 인케테크의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객과 함께 성장해온 인케테크가 100년 기업이 될 때까지 저를 비롯한 인케테크 연구소의 모든 구성원이 최고의 품질과 제품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케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인케테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케테크의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케테크 화이팅! 안녕하세요. 인케테크 품질경영실 실장 최주진입니다. 우선 인케테크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인케테크 모든 가족과 협력사, 그리고 오늘까지 인케테크를 아끼고 성원해주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케테크가 내실이 있는 기업이 되어 모든 분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날까지 책임있는 품질경영을 통한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케테크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인케테크 디테일 생산팀 팀장 한용호입니다. 우리 회사 인케테크의 창립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회사가 25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고객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디테일 생산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인케테크가 지나온 25년을 넘어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케테크 화이팅! 안녕하세요. 디테일 영업팀 박세진입니다. 인케테크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25년이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청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쉬지 않고 달려온 25년, 앞으로도 100년이 되는 그날까지 더욱 더 열심히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인케테크가 되겠습니다. 25년 동안 인케테크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케테크 화이팅! 인케테크 화이팅! gratified Unde 인케테크 화이팅! 2002. At the time, my wife and I worked together in the same office. As INCTEC 커플, we made a good home and nowadays enjoying our life. Tucson, Jiho, Jihoon thanks for my wife and my family. Another thing is to build 80 countries, more business, friend and partnership. All over the world, during 25 years we shared all difficulties for better future. We are still talking together how to develop our business relationship and business for better life. Let me suggest go together for another century. Lastly, INCTEC inside all the time appreciate our INCTEC family. Our R&D team, quality management team, publishing team, young, middle-aged and old INCTEC family help us one after another during 25 years. Thanks to all our INCTEC family, we had nice stories, achievement, happy life. Even if the rain, snowing, from the sky, let's go together for 100 years. One more time, celebrate INCTEC 25th birthday. Thank you. Thank you. Hello, INCTEC 대표이사 정광춘입니다. Thank you. We are working on a year the year-to-year-old the year-to-year-old the year-to-year-old the year-old the year-old the year-old the year-old involved in the year-old and the year-old the year-old the year-old the year-old 우리 잉크테크는 설립 초기 데스크탑 프린터용 잉크 생산을 시초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산업용 실사 잉크 시장과 UV 프린터 장비 사업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였고 수명전자 잉크를 기반으로 한 인쇄전자 사업까지 진출하여 그 성과가 조금씩 주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25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가구를 새롭게 다지고 잉크테크 활용기술과 인쇄전자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열정과 보전정신으로 무장하여 앞으로의 25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잉크테크의 앞날에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잉크테크의 앞날에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